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에서 성명서 비슷하게 선관위를 질타하는 그리고 민주당도 질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부실선거관리대책 마련 상임위 소집에 즉각 협조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안동데일리 TV가 정지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동데일리 채널2 조준열 기자의 TV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행정안전위에서 얘기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짧은 논평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부실선거관리대책 마련 상임위 소집에 즉각 협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형태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 같은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직선거관리에 책임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정부조직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선거지원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번 대선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을 끝내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전투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바로 민주당 뒤에 숨은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체 계획에 따르면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같이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식의 개선안을 결정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번에도 노정희 위원장입니까? 노정희 위원장은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시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번 선거관리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내 참정권을 침해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바란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판회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시의 투표지 대리투입문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인생양 등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번 이 사례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차장 또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선관리 자체 개선안에 따라 실국장들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정무직 차강급인 사무차장의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사무총장직을 대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과 함께 이번 선거관리 실패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와 각급 선관이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논란에 동요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변함없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지키고 선거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는 이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의힘 행정안전위 소속 위원 일동으로 해서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로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공식선거법 151조 6항에 막대 모양의 그래프가 뭡니까? 1차원 막대 모양의 그래프죠.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QR코드를 쓰는 상식 밖의 일을 또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인 문제,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인 생략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기에 국법과 회원의 법력에 넉백하게 위대학되는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고 지난 4일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은 여기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만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마 선거관리위원의 직원들은 하위직 직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관리 부실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QR코드 사용이라든지 직임 생략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로 총선에서 드러났던 문제들, 그리고 상구대선에서 또 드러났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 그리고 민경 의원 이끄는 국토보,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어그노,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가세연 등에서 모든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전투표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죠. 전자개표기, 그리고 지금까지 의혹, 의심받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행카드, 통신이 되는지 문제, 소스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통계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2001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01년, 2002년도 지방선거가 했고 4월달인가 6월달인가 했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달에 대선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인증문제라든지 전자기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인증하고 검증하고 검증된 것을 국민에게 조명하게 알리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우리가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참 이상한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거 다시 재검표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 의심하고 의혹을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순애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실선거가 아니고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단체들, 우리 부방대라든지 가세연 이런 데만이 아니고 시민의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준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때 이건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수계표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누리둥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사회들, 그리고 이번에 활동, 맹활약을 했던 부정선거 감시단에게도 바람권을 주셔서 그리고 새누리당의 오근호 대표 등등 해서 많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행전안전위 소속의 의원들께서 지금 이 성명서를 이렇게 민주당 부실 선거관리 대책 마련 상임위 소지 맺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로 총선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 선거 무효소송, 재건 표가정,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드러난 문제,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서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행전안전위의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정수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동데일리 채널2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